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에서 대리전명이 대전에 해당한 매출금액의 합계를 100단위에서 올림하여 C13셀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리전명이 대전이라는 조건을 선택하고 컨트롤시 조건을 A12셀에다가 컨트롤, V합니다. 커서를 C13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Dsum이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제시된 함수 중에서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Dsum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제목부터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필드는 매출금액에 대한 필드를 가지고 조건은 대리전명이 대전이라는 조건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합계를 구할 수 있고요. 100단위에서 올림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라운드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라운드업 그 다음 맨 끝에 가서 심표 자릿수는 1의 자리 마이너스 1, 10의 자리 마이너스 2, 100의 자리 마이너스 3이라고 100단위에서 올림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운드업 이용한 거 맞죠? 올림이니까 라운드업이고요. 내림하면 라운드다운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가입일에서 오늘 날짜까지 활동일수를 계산하여 i3부터 i10 영역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days 함수와 today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days라고 입력하시고 and 날짜니까 오늘 날짜까지 today라고 먼저 입력하고요. 가로 열고 닫고 심표 스타트 날짜는 h3에 있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활동일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 날짜는 문제에 나와 있는 정답과 다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실습한 날짜와 그 다음에 제가 화면에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와 다를 수 있습니다. today 함수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실습한 날짜,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3에서 평균이 전체 평균 중간값 이상이면 면담이라고 할 거고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비고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E17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median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m, 2, d, i, a, n 평균값에 대해서 바로 왼쪽에 D17셀이 클릭이 안 되면 아래쪽에서부터 오셔도 돼요. D17부터 D27 영역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모든 데이터에 지금 구하는 중간값은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모든 데이터에 86.5라는 값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수식을 작성하셨습니다. 이제 나의 평균이 86.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중간값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면담이라고 표시할 건데요. IF 만약에요. 가로 열고요. D17셀의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median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면담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사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전체 청약통장 가입기간 평균보다 크고 그리고 청약금액이 전체 청약금액 평균보다 큰 경우 평균보다 큼을 표시하고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죠. 일단 엔드 함수를 먼저 쓸까요? 첫 번째 엔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등호는 크다. 같다는 넣지 않고요. 크다만 입력하시고요. 에버레이지 함수를 통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대한 평균값을 구한 다음 이 평균값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두 번째 I17 셀에 있는 값이요. 크다. 마찬가지로 평균값보다 큽니까? 에버레이지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영역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I17부터 I24를 밑에서부터 드래그 하셔도 돼요. I17 클릭이 안 되신다면 F4 눌러서 절대 참조. 에버레이지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True 또는 False가 표시가 됩니다. 둘 다 평균값보다 크면 평균값보다 크면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면 추류가 되어 있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크지 않으면 False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제 If 함수를 통해서 만약에 조금 전에 결과가 추류였다면 저희는 평균보다 큼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5를 이용하여 안전교육 3회 이상 이수하면 일단 카운트 블랭크가 되어 있으니까요. 몇 번 이수를 한 거는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요. 결석한 해수를 먼저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통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블랭크 라고 입력하시고요.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선택 가로 닫고 엔터 결석을 두 번 했다 이라고 구해지고요. 한 번 또는 안 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3회 이상 이수했다면 3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았다면 결석 일수가요. 한 번이거나 또는 없어야 되잖아요. 이수함수를 통해서 조금 전에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요. 작거나 같습니까? 1 1이거나 0이죠. 3번 이상 참석을 했다면 저희는 심표 이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이수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3회 이상 참석한 데이터에는 이수 그 외에는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